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시호취득과 지적공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30-99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이었고요. 원고는 상속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여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증명을 해서 대한민국 상대로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등기, 일명 조상 땅 찾기 소송 중에 일환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원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의 증조부, 증조부는 1913년 9월 6일 날 토지를 사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자기 소유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에 멸시로 된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61년에 지적공부가 복구가 됐고 복구되면서 지목은 도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61년에 지적공부가 복구가 됐는데 그때 도로라고 쓰여있던 거죠. 그러면서 74년에는 지방도, 81년에는 국도, 다시 2007년에는 시에 사용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토지대장에 지적공부에는 지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대장에는 증조부가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8년에, 한 17년 뒤에 토지대장에다가 다시 정적이 되면서 소유자 미복구로 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61년에는 증조부 이름으로 기재가 됐었는데 78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토지대장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6년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중기가 마쳐진 겁니다. 이러니까 원고들은 이 땅은 토지대장을 봐라.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거고 1913년 9월 6일에 보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받은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래서 원고가 승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개시 사유를 입증을 대한민국이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점유는 선의, 뭐 다음에 평온공연하게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평온공연하게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악이, 내 땅이 아닌데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냐. 내 땅이 알고 들어간 것은 선이라고 그러고 내 땅이 아닌 거 알고 들어간 것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일 경우에만 점유취식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것, 내 땅인 줄 알고 처음에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 이 점유개시가 과연 내 땅인지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내 땅인 줄 알고 땅을 점유하는 것은 추정된다. 누구든지 자기 땅인 것처럼 그냥 사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이걸 추정하려면 불법 침탈인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깨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땅을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주점유,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상대방, 상속인들은 불법 침탈인 것을 입증을 해야 자주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 땅에 가게 됐는지 이거를 입증을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자주점유가 아닌 걸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그냥 도로 깔아버려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주점유가 인정이 안 되고 점유치칙세 인정이 안 됐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적법한 점유 개시를 입증을 못했다. 대한민국은 입증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증 못했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 편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61년도나 그 이전, 61년도에 지적공부가 61년도에 복구됐으니까 59년이 아니면 1930년, 40년. 그때 이 도로로 어떻게 편입됐는지를 대한민국이 밝히지 못한 거죠. 밝히지 못하니까 원심은 어 그래 그러면 이건 남의 땅 침범한 게 맞네. 라고 해서 점유치득시효는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적법한 점유 개시 입증 못했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 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침탈인 건 원고니, 상속인 너희들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입증 못하지 않았냐. 따라서 대한민국이 치여치득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즉 지적공부를 복구한 61년 당시에 도로로 돼 있었고 결국 강정기 때 도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깨일 정도로 입증된 거 아니다. 라고 본 것이죠. 이 사건은 조상 땅찾기 소송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주점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왔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통은 내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얘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타주점은 아니냐. 이렇게 계속 간단하게 입증을 했었는데 원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자기 권한, 그러니까 함부로 땅을 점유해 본 사람이 함부로 남의 땅이 침탈한 걸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점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특이할 점은 뭐냐면 토지대장의 증조부로 한번 돼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토지대장은 권리 추정이 없기 때문에 자주점유를 깰 용도는 아니다라고 봐서 토지대장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보다 조금 더 더 알기, 입증이 어려운 사건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의 경우에도 폐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여러 관례로 사용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